안녕하세요. 오후 5시 기상청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임다솔입니다. 오랫동안 강추위가 이어졌죠. 서서히 기압계가 바뀌면서 내일 낮이면 기온이 회복돼 추위로부터 조금은 벗어나겠는데요. 앞으로의 날씨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릴 지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쪽부터 들어오고 있는 이 에코는 비슷해 보이지만 만들어진 원인에 따라 세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눈구름대는 저기압성 소용돌이에 동반된 구름대이고요. 그리고 그 밑은 우리나라 내륙에서부터 만들어진 고기압, 그 고기압으로부터 부는 동풍과 서쪽부터 들어오는 서풍, 그 두 개의 바람이 모여들면서 만들어진 구름대입니다. 그리고 남해상에 보이는 이 구름대는 일부 서풍으로 인해 불안정해지면서 만들어진 구름대인데요. 상층의 흐름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북쪽에 약하게 저기압성 회전이 있고요. 이 저기압성 회전인 반시계 방향의 흐름을 따라 서풍이 강화되게 되고, 또 이 서풍이 강화되면서 따뜻한 바람이 밀려들메 따라 서해상의 구름대를 조금 더 발달시키게 되고, 발달한 눈구름대가 서풍을 타고 밀려들어오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내륙의 찬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서 고기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고기압에 의해서 눈구름대가 쉽게 유입되기는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구름대가 남동진을 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또 내일 새벽에는 이 눈구름대 일부가 날려들어오면서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북부, 충남권 내륙과 전라권 내륙에도 적설이 기록되진 않겠지만 약하게 눈이 날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 서풍의 일부가 기존의 남쪽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불안정을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로 인해 경남 해안의 오늘 밤 한때, 그리고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구름 영상과 일기도를 보면서 앞으로의 기압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영향을 줄 상층의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빠져나가고 나면, 이 흐름을 따라서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뒤쪽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겠는데요. 점차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바람의 방향이 기존의 차가운 북서풍이었다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풍으로 바뀌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두 가지 현상을 가져올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내륙에 쌓여있던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오르면서 눈구름대가 발달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그 시점은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가 되겠는데요. 예보된 강수 분포도를 보시면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대기 하층으로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존에 쌓여있던 찬 공기를 타고 올라 구름대가 만들어지겠고 이렇게 발달한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와 동부, 강원 영서, 충청권,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에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서 중남부는 이 서풍이 산맥과 부딪히는 지역에서 눈이 강하게 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눈이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서울과 남부 내륙에는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니 눈 날림에 대한 정보도 참고하시고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낮 동안 햇볕에 의해 눈이 녹았다가 저녁부터 기온이 다시 낮아지면서 녹은 눈이 다시 얼어서 고개와 비탈길, 그늘진 이면도로 등은 여전히 미끄러울 수 있겠으니까요. 차량 운행 시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에서 추돌 사고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온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오르겠으나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는 영하 15도 안팎,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동북, 경북 내륙은 영하 10도 안팎, 또 그 외 지역은 영하 5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본격적으로 서풍이 들어오면서 강원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회복하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실 것은 건조특보 현황인데요. 동해안과 강원 산지 그리고 일부 경상권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또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영서도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야외에서 발생하는 화재 이외에도 날씨가 추워서 자주 사용하는 실내 전열기 때문에 주택 화재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상태인 만큼 여러가지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